신작 게임 OS 2,000원 신작 게임 OS 2,000원 신작 게임 OS 2,000원 히키 디트니 1개월 고마요 이거 햄릿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나 돌스타브 투게더만 해보고 돌스타브 본편은 안해봤는데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캐릭터 하나도 없어요 어... 햄릿 2부 가기전에 물 홀짝홀짝홀짝 응! 오케이 홀짝홀짝홀짝 2개월 하는거 똑같아 탈출시라고 한줄 알고 구독 늦게 했네요 죄송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보자 그냥 햄릿 얼리 억제스 웰컴 투 햄릿 억제스 오케이 가자 영어..영어밖에 없을까요 지금은 나온지 얼마 안됐어요 며칠 안됐어 그래서 한글패치는 없구요 햄릿은 난이도가 높은편이야? 어허 한번 해보자 유튜브에도 올라옵니다 이거 음... 뭐야 도마뱀인데? 이게 다 아이템이구나 어무엄요 뭐야 저거 이게 먹는게 아니구나 이거는 키가 뭐야 아 섬이구나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오오 아이템 주는구나 하하하하 죽여 죽여 똥 나온다 이거 누르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연못도 있고 이거 못 빼나? 안되네 이거는 배 여기까지 못까네 아 이것도 일단 기본적인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데 어.. 도끼를 하나 만들고요 나무를 좀 캐자 켜고 오케이 소리가 뭐야? 어 됐다 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것도 죽일 수 있나? 어 안죽여져 이거 먹어 뭐야 이거는? 먹을 수 있네요 잡았고 컨트롤 F하니까 안되요 어 강제 공격이 안돼 와 이거 뭐 이렇게 많냐 헤엥 닭에다가 죽겠네 내가 닭에다가 내가 죽겠다 일단 마을로 한번 가보자 아스파라거스? 먹는건거 같은데 이것 좀 한 30개 가져가자 천천히 천천히야 천천히 이거 다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몇명이서 이건 뭘까 CHITIN 버그 코팅이래요 뭔가 동물의 뭔가 마체트의 뇌그도 조심하라구요 이거 어차피 돌 3개만 얻으면은 되는거니까 됐어 이정도 먹고 19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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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자 저 기본적인건 알아요 저 기본적인거는 이제 게임을 해봐가지고 어 토끼다 이거 못죽이겠지? 오! 되있어 아아! 피하고 피하고 한 대 두 대 피하고 피하고 한 대 왜 안피해져 때리고 아아 아 됐어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원래 한 대도 안 맺고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알로에다 여우 일단 죽였고 가방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돌을 얻으러 가야되요 되게 특이한 지역이 많네 무기도 만들어야되고 이거 그냥 마채태로 싸운거라서 이거 아 돌이 왜 안나올까 5초전에 아 그 돌은 못 구해요 그 돌 말고 떨어져있는 돌이 있어요 어 뭐야 뭘 써있다 이거 딱 봐도 세보이거든요 뭐야 이거 여기는 아닌거 같아요 여기는 여기 되게 위험한 지역인거 같아요 돌 돌 이런거 먹어야 돼 이거 말고 에에에에에에 뭐야 뭐야 위험하지만 여기서 돌을 구해야되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이게 뭐야 이거 핵이 뭘까요 인삼인가 터보 먹을수있네요 선인장 흠 어 또 덕해봐 어 어 있다 자 아 좋아요 됐으 줄건 주고 먹을건 먹어 체력이 너무 없는데 마채트도 2%밖에 안남았어 어 얘는 살려줍시다 뭐야 이거 돼지 석상이다 어 아 이런거 먹지 말자 돌을 캘라면은 그 허 어 캘수있네 빈 버그 먹어 오케이 아 여기서 뒤집어가지고 어 벌레 캔거구나 부딪쳐라 나이스 어 아냐아냐 이것만 먹으면 돼 아 얘한테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얻어야겠다 무슨 나무야 나무 되게 특이하다 다들 다 처음보는거 밖에 없어요 오닥불은 필요없어 이따가 일단 지금은 이걸로 먹고 새소리도 되게 특이해 체력은 지금은 어쩔 수 없구요 기다려봐 돌을 왜 못 구할까 원래 원래 지나가면서 돌이 막 떨어져있거든요 근데 여긴 아닌가봐 뭔가 불타는적이 있고 먹어버리자 아르파거스 먹자 흠 흠 돌이? 돌이 왜 없지 어 슬슬 준비해 놓을게요 위를 만들어 놓고 1번에 놔두자 누나 잘려요 어 여기 편집해왔다고 어두워졌어 맵이 없구나 있네 맞아맞아 이건 뭐야 이거 또 틀이야? 방금 무슨 과제같은 건지 나갔어 배고프지도 않고 정신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여우다 아 불 지르면은 개가 떨어지는건가 뱀도 있네 안녕 불타는 여우다 이것이 인성이다 희망 자요 자 어 여깄다 여깄다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왜왜왜 따라와 왜 빡쳤다 저 친구 아 돌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어허 여기 말고 돌 나오는 지대가 있을거야 다람쥐도 있다 오 귀여워 죽여 야이 거기서라 컨트롤 컨트롤 됐스 좋아요 제 소중한 곡입니다 왜 왜 왜 왜요 왜 오 안녕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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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한거란 말이에요 대신 저거 저거 드릴게요 왜 야야 안통한다 통 통했다 통했다 오 돼지마을이 있네 때리나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엉 죽어 엉 좋아요 살구는 우주에서 제일 귀여워 엉 엉 죽어 엉 왜 때릴라 그래 오이씨 아 훔쳐간걸 안오구나 야 불질러버린다 도망가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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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와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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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불냈어요 퓨 되게 친절한 사람들이네요 얻고 여기서 또 훔칠게 없을까요 돼지마을이 있네 똥도 필요해 이거 뭐야 똥 가져가면은 확 때리는거야? 어 돈줬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착한 사람이었잖아 아 똥 치워줬다고 돈주는거야? 아 진짜? 되게 특이하네 일단 마을에 도착했으니까 천천히 어 내가 살 집을 지어볼까요? 친절한 사람들에게 불지르고 훔치고 살구는 아냐아냐 허허허 천천히 불지르하자구요 아이 무슨소리에요 일단 마을을 떠나서 그 돌을 좀 캐오자 집을 만들라면은 돌을 캐야되거든 아유 감사합니다 똥 치워주면은 돈을 준다 좋은 정불 하나 얻었구요 어 이런거 씌워줘도 돈주지 않을까 구정물인데 아니야? 내려놓으면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 트레일러 보면은 막 저런데 들어가고 했단 말이야 여기는 체석장 같아요 어 돈준다 어우 감사합니다 똥 치워주면 돈준다 자 체석장에서 체석장에서 자 자 따아야라 따아야라 흐허 흐헛 흐흐흐흐흐 아 따아야라 이것도 이것도 소유물이 있었어 야이치 갈게 갈게 흥 이거 뭐 안에 있어 뭐가 딱정벌레 같은 게 있어요 나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 뭐야 이거는 딱 봐도 위험한 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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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에 발 밟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뭐 밟으니까 날라오네 이거 뭐야? 오! 오! 맙소사 이딴 게 다 있어 마인이라매 마인 광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딱 봐도 비싸보이는 건데 아 지뢰인가? 캐 보자 이거 쩔쩔쩔쩔쩔쩔쩔쩔 이거 또 뭐야? 아까 걔구나 얘는 약해 보이고요 이걸 캐 보자 오케이 일어날 것 같지 않네요 얘는 일어난다 일어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되게 되게 이상한 게임이다 아이언 광선? 철광석인가 이게? 어 뭐야 이건? 거미인가? 잠깐만 지금 그리고 됐어 일단 가볍게 숲에 불을 지릅시다 오케이 됐어 좋아요 이러면은 불을 안 밝혀도 되거든 여기도 불을 붙여요 됐어 됐어 불이 안 붙네 잘 이렇게 막 여기 다 붙어야되는데 원래 아 이게 광선이 아 이게 광선이 어 큰일날뻔했다 오 오 오 중독 됐었어 중독 됐었어 게임 어려운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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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다 집을 재야될까 이 정도면은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이따 빠지자 그러나 밤이 좀 짧네 나중에 계절 바뀌면은 그것도 조절됩니다 겨울은 밤이 길어요 그쵸 돼지마을 근처? 오케이 오케이 오 닭다리? 오 좋아 체력도 찬다 좋아요 크흠 다 얻어 가자 뭐야 돼지가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고 몰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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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봐 그런 설정인가 봐 돼지가 인간처럼 하고 다니는 세상? 어 이것도 인코스로 가야 안 걸리나용 옴 쩝 옴용용 어떻게 되냐 이거 일단 식인동물 여기는 아니고요 얘도 죽이지 말고 자네 귀엽게 자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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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어 이제 훔쳐 왔으니까 이걸로 여길 부수면 될 것 같다 좋아요 동굴은 아니고 동굴 들어가면 안 되고 어 어 이걸 이런거 밖에 안주냐 이것도 파보고요 이빨도 나온다 근데 이빨 뭐야 아 이거 똥 파면은 정실력 같긴 해 아헤이 알로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안되네 박살내 지금 정신력이 낮아져가지고 소리가 이상한거 이상한 소리 들리죠 이런 괴물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근처에 살자 이분이 되게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아아아 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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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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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까지 따라올거에요 됐어 됐어 한 이 근처에다가 집을 진짜 여기 한 여기쯤 아무것도 없잖아 자 여기다가 집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집은 되게 간단해요 나무를 일단 캐자 에? 씨앗이구나 이게 씨앗이구나 이게 오! 아 중독된다 중독됐어요 먹지 말걸 터보 터보가 뭔데 계속 데미지 닿는데? 나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진짜 데미지 닿는데? 일식 달아요 독 어떻게 풀어 에헤? 에이 이러다 말겠지? 자 한 이쯤에다가 뭐? 데미지 계속 닿는데? 일단 고기를 굽자 어? 어? 쫌 쫌 어어? 금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통나무 네개 에에? 데미지 계속 받는데 이거 어떡하냐 죽겠는데 진짜로 어? 어니 일단 이거 이거 캐 봐 어니 이거 훔치거나 불지른거 그냥 도망가면 없어져요 뭐야 이거 어떻게 통나무는 또 어디서도 앞에 금 아니에요 이거 확 이상한거야 아무튼 아 마채태로 부술 수 있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상점가서 해독제 사야된다고요? 와 되게 빡세네 잠깐만 상점 어디야 아이 야 잘못됐다 잘못됐다 안 훔칠게요 공격하려고 하나? 아이 아 넌 안 훔칠게요 흐흐 아 이걸 기억하네 안 훔칠게요 아 기억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네요 아이 이거 어떡하냐 왜 또 왜왜왜왜왜그래 기억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기억 못하네 상대가 어디야 상대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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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당근판인 것 같고 당근으로 가보자 어그로 3일 간다고요? 야 이걸 기억하네 됐어 아 안녕하세요? 아 해석제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야 죽는다 이씨 동한번 걸리면 죽을때까지 걸리는게 어딨어? 나 곱게 안간다 나 곱게 안가 여기여기여기 뭐 들어간다 이따 다쳤어 꽃꽃꽃 오른쪽에 꽃 아 왜 이런거밖에 안팔아요 신체력 20 남았는데 잠깐만요 해독재 어디팔아 해독재 아 씨앗파는곳이야? 아 똥치워 똥치워 돈주세 돈 아 애들 지금 다 집가가지구 어 여깄다 잠겼다고? 지금 사람이 죽어갔는데 여기 또 뭐있다 문 열어 문 열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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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된건 너희때문이다 다 죽여 다 죽여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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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어차피, 어차피, 시안부 인생 이야아 컨트롤 컨트롤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컨트롤 당근집 너가 날 열먹, 열먹였어 니가 그 당근집에서 해족저만 팔았어도 동공아 동공아 새로 사나봤다 하나라도 더 응? 밴나겠다 밴나겠다 아니 뭔데 이게 뭐 오류가 났어요 아니 밴나, 밴나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다시 이상한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밴을 했겠어요 아 진짜 밴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튕겼나봐요 이거 지워버리니까 다시 해볼까? 3일째로 가는거거든 흠 도가 안 걸렸을대로 가고 싶은데 저장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본인 캐릭 누르면 튕긴다고요? 와 말도 안 돼 오 좋아요 지금 제가 흑화하지 않을대로 돌아왔거든요 흐흐흫 아 근이명을 왜 죽여 안 돼 안 돼 일단 마을을 착실하게 만듭시다 마을이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내 집 아 아 아 아 아 불 불 불 불 야 나 탄다 아 이제 그래도 안가네 아 아 옮겨 옮겨 아 쟤 또 도망간다 아 토랑같은거 버리라고? 으으 가자 아니 방화해 죽어 죽어 아니 아니 불에 지졌는데 나는 안죽고 아 쟤는 안죽고 나만 죽는다고? 아니 아니 너무 빡세잖아요 날도가 어렵다는게 그냥 괜히 어렵다는게 아니구나 다시 해봐 처음부터 다신가?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저거는 체력을 너무 많이 다 늘어버려서 어 처음부터 하네요 어 여기 아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있었구나 뭐가 카멜레온이 일단 초바장에 이거 열 개만 얻어가자 음 아 아 죽으면 다 없어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맵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돼지마을로 가가지고 일단 도둑질부터 하자 인생 2회차 좋아요 다 알아버렸거든 그 돈으로 돼지마을에서 집 구매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돼지마을에 집을 살 수가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요 정신적 깎인다 어 십식깎이네 한번 살 때마다 일단 가볼까요 곡괭이를 얻어야 되거든 먼저 오우씨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밀림은 안 들어가는게 낫겠죠 밀림이거든 어 이게 아닌거 같아 딱봐도 딱봐도 지금 들어갈때가 아니야 초보자가 다 들어갈때가 아니야 하지만 들어가 난 청개구리거든 어 뭐야 휘물이 움직여 오 오오오 동킹콩이다 뭔데 뭔데 어 핵이다 핵 핵이 뭐야 뭔가 들어가는 입구다 뭘 먹었어 로스트 아이돌 뭐야 이거 꽃이다 이거 아닌거 같아 어 어 어디 들어가지겠네 아 다 들어가겠습니다 개미구리인거 같은데 뭔가 되게 위약감있다 여기 먹고 빨간거다 어 아 잠깐만 저긴 중독되는 곳이야 여기 여기 바로 질러야돼 가 선생님 얼마 안달드라고 일식달드라고 오식단다 오식단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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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기 사모기 살구 사모기가 출동을 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가 가자 아 어렵잖아 하 천천히 해봅시다 밀림의 중독지역이 밀림의 중독지역이 있는거 같아요 맞아요 정신을 깨워보니 정신좀 빨리 깨세요 그쵸 모르면 죽어야지 아 어렵다 게임 달랑 이거 하나만 주워주고 끝이라니 배야돼 이거 배야돼 여러분들이 저가 갈라고 할 때 말렸어야죠 참 이거 한번 봐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잘 먹고 왜왜 어 거미 거미처럼 생긴 거미 플러스 그건데 거미의 고릴라 거미 고릴라다 에이 잡지 못하죠 방어구를 갖춘 다음에 잡아야죠 이 소똥개구리는 이거 뭐지 개똥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해서 놀라게 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딱 부딪치면은 됐스 그리고 이 개똥은 제껍니다 이게 이게 조절이 중요하구만 이건 파지 않을게요 어? 벌써 왔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음 좋아요 또 징그럽게 생겼다 여기 근처가 이쪽이 그건가보다 아 매번 맵이 바뀌네 이번엔 도둑질하지 말고 잠깐만 똥이나 치워주고요 코인받고 짜아 짜아 아 이건 필요해 이건 필요해 하나는 필요해요 자 여기서 똥 치워주면서 하측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합시다 하측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합시다 자 좋아요 여기서 똥만 치우고 살아도 굶어죽지는 않겠는걸? 흐흫 이왕 훔치고 곱돔 훔치라고? 어 알기 오케이 오케이 황한 이거 맨 위에꺼 말하는거 아니야 집을 어디다가 지어야 될까 하나씩 먹자 이거 흠흠 어 이거 똥 치우는 게임인가? 아닌데 똥 없나요? 아 피어나네 삼개여고자 고마요 쓰리 여깄다 똥이다 똥이다 똥념념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다야? 어 왼쪽도 있네 왼쪽도 한번 가보고요 어 없네 여기는 약간 영국 신사같은 느낌이야 사람들이 어 되게 젠틀해 옷 입은것도 그래 보이고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었나본데 흐흫 집 태울 때도 인사한다고 돼지대사를 보면 원하는 물건이 있고 그걸 구해다 주면 돈을 줍니다 으흠 아까 광석 달라고 하긴 하더라 뭐 원하는거 있으세요? 어 없네 해야겠네 어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가 시청인가? 안녕하세요 아 떼 때릴 뻔했다 아 집 문서를 사는거구나 50 코인이야 시큐리티 컨트랙트 보안계약 집 들어갔는데 집 들어갔는데 일단 빠지자 여기서 대충 알아봤고요 똥 50개 치워야 된다고? 똥 50개 언제 치워 흠 일단 나는 야생에서 내가 집을 구하겠다 자 좋아요 됐어 나와나와나와 흠 이제 공격하나? 일단 흠 이거 보자 어 약간 반딧불 같은 느낌인가 보다 맞다 돼지 음식 먹이면은 똥 싸는데 근데 여기는 안되겠지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잖아 흠 잠깐만요 요거를 각도를 각도를 맞춰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아 빗나갔다 좋아 됐어 좋아요 여기서 마체테를 여유분을 만들수도 있고 금을 얻어야 돼요 여기 나 맨 처음 시작한 곳이잖아 금을 얻어야 돼 금 어떻게 얻어요? 아 주면 안먹고 떨궈주면 먹고 똥 산다고? 음 우리는 야생에서 홍당무나 따서 먹자 돼지 코모양 동굴에서 딸시 딸자자아 딸 수 있다고? 돼지 코모양 동굴 이리 가보자 이리 가보자 이 광석도 분명 필요할거야 이게 횃불을 절약하는 방법이거든요 불을 붙이면은 알아서 광원이 유지가 되니까요 불 붙이고 여기가 광석 나오는 덴가봐 이거 얘가 뭐 품고 있다 막 근처 가면 공격하나봐요 아 밀리면 가지마 저장 됐구요 어? 돌아가볼까? 어? 좋아요 그냥 되게 미니 장소인가 보다 딱히 뭐 아무것도 없나봐요 이거 놔 켜자 오오오 많이 나왔어 금 금 금 얻어야 돼 금 아 금 얻는 곳이라고요? 어디어디 동굴에 동굴에 금 나온다고요? 돼지코 모양은 아닌데 아 나올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럼 잠깐만 아 이거를 부숴되겠다 잠깐만 혹 아 아 아 아 아 좋아 머리를 써 금 나갔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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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 금 금 금 금 서로 싸운다 개판이요 금 나간다 그ег 잘했다To 아 혼란해 가자가자 후훠 후훠 뭐야 데미지 안달았어? 어떻게 살았냐 뭔가 많ლrows PV 10년 늙은거 같습니다 아.. 힘들다 쩔ît 아 죽아라 쩔쩔쩔쩔쩔쩔쩔 으왁 오 마이갓 아 저런거였어 왜 저런거였어? 아 강하시네요 겁나 세네 남이 또 죽어있네 아 살기 힘들다 정말 얘는 좀 약해 야 왜 광석 안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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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섭다 무서워 몬스터 고기 이거 필요 없어 보이죠? 룩스 밸류업 어 가져가서 팔아볼까? 그래도 되겠는데?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합체로봇 되겠는데? 진짜로 합체로봇 되겠다 이거 어떻게 3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구요 물소다 물소 때려잡을 수도 있겠네요 어? 밖에도 나오는데? 이거 버리자 10원이라고요? 뭐가 10원이에요? 뭐가 10원이야? 나비 날개가 개꿀? 나 가자 이제 돼지마을로 돌아갑시다 돼지코가 아이씨 아 아까 같이 있다고 한거? 어헝 어디다 팔아야돼? 일단 가자 저거 6개 파츠있는데 누가 1시간 노가다 해서 모아봤지만 합체는 안했대 아 그래요? 자 오! 아 때린줄 알았네 이로 가서 한 이쯤에다 버려 두고 이거 아이템 밤이라가지고 애들 아무것도 안하거든 불지름 나오지 않을까? 아 여긴 이용할 수 있네 이거 사실래요? 기븐데? 아니야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기서 또 시간 가나? 기브? 아니야 10원짜리 꽁으로 날릴 것 같아 팜..어떻게 판매합니까 이거? 어려워 나가봐 음식점 있고 어? 왼쪽 위에 뭔가 삽 표시가 있는데? 아 실험사무소 딴걸 줘보자고? 여깄다 어 피그 앤 피그렛에 제네럴 일반적인 상점이래요 일반적인 오오 똥 줘보자 똥 아니아니 레지시 줘보자 안받는데 아 파는거 맞나보다 이걸 줘보자 안받는다 밤 됐구요 새벽 됐구요 때릴 수도 있네 돌아가자 박물관에 갖다 줘야 된다고? 아 배도 고픈데 박물관 알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가 시티홀이고 음식점이고 이쪽이 박물관인 것 같아 우측 상단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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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모양 여기다 그러면 아 여기다 불 지른다 한번 한번 참자 조금 있으면 되니까요 아 배고파 이거 여기서 불 지르고 음식 구워 먹자 아 안되네 자 박물관 가서 안녕하세요 자 요거 파시나요? 더 스토리 여기 뮤지엄에 가려 여기 아니라는거 아닌가 본데 이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었거든 여깄다 아카데미인데 여기는 오 여기서 판다 바이더 이거 십십시로구나 템피스 오닉 산 것 같아요 오오 얻었어 얻었어 이건 뭐야 돼지 토템 같은거구나 아 슬슬 먹어야겠는데 집 어디서 질까 집 어디서 질까 아 음식 상점에 한번 가보자 일단 십십십 십일날 왔어요 어 13원 있어요 지금 아 비싸 야 왜이렇게 비싸냐 자꾸 불 지른다 하시는데 제 마음에 불 지른다는거 맞나요? 얘기하세요 두근두근 조절하지마세요 이건 진짜 도둑놈이다 됐스 어 집은 한 요쯤에다가 아 통나무가 없네 이거 그냥 홍당무 그냥 생으로 먹겠습니다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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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여 죽여줘 좋아 좋아 치안 치안을 담당해준다 여기다가 집 지으면 치안까지 보장받겠다 하하 하하 요코야 죽여줬어 음 괜찮네 어 어 에그는 가져가서 불에 구워 먹읍시다 집은 집은 한 어 안전하게 요쯤에다가 여기 집에 밑에 집에 있으니까 아 한 이쯤 합시다 왜왜왜왜왜 왜 아니 불 피우면 안되는데요 미리 말을 하셨어야지 아 다 지어놨는데 야생으로 갑시다 어 비온다 아 비온다 아 어디로 가야해 일단 이 돼지 놈들이 없는 곳으로 갑시다 밑으로 가자 어 갑자기 여기서 다람쥐 나 구워먹고 잘 살자 처음에 시작한 곳이잖아 이거 부숴봐 이거 부숴봐 야이 그거 왜 먹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한 여기다가 으으 으으푸 천둥까지 친데 자 여기가 저희의 새로운 집입니다 집인데 죽겠어요 죽겠어 됐어 어 이거 과학기기를 하면은 더 많은 도구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거 얻고 싶어요 비 그쳤다 백팩 좋아요 돈을 백팩에다가 보관을 하고 황금도 광석도 음 될 것 같은데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발 페인 해머 이게 뭐야 for when you want to relax gently 뭔 소리야? 커스톤 뭔 소리야 이거 여기서 쇼베 삽 이건 뭘까 가위인가? 일단 얻어보자 어 배고파 고기 구워먹자 아 못 소고기 구워먹으면 안되는데 정신력 낮아지는데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흠 삽도 하나 만들어놔 됐어 됐어 뭐가 필요한거야 나 만들어 볼까 일단은 뭔가 해머를 얻었어 흠 뭐야 이거는 되게 이상한거 같네 채팅창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나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지 무기라도 밧줄 하나 밧줄 하나만 없잖아 어떻게 이게 없을 수 있지 아 맙소사 그 가방 만드는데 썼구나 그저거 가위로 자르라고? 어허 오오 대박 그것도 두개씩 줘 하하하하 오오 개꿀이네 한방에 짤라 잘라지고 두개씩 줘요 가위로 여기서 쓰는구나 근데 나 굶어 죽는데요 하나 먹어야 돼 아스파라거스 먹으면은 많이 채워준다고? 자 됐고 요정도 하구요 집에 여기다 어어 여기 로프 하나 만들어서 무기 하나 왔구요 로프 하나 더 만들고 통나무 로프 두개 만든 다음에 통나무 여덟개 있으면은 나무 방어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통나무 그거 좀 하자 토끼가 없어 이 게임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닙니다 새로나온 디엣인데 그런게 없던데 아 정말 죽겠다 오 이거 이거 뵈니까 달걀은 나온다 달걀 먹자 일단 괴물고기 먹 구워서 먹고 토끼 대신 다람쥐 있다고? 어흐 으이하이씨 구기 얻어놨거든 피하고 세대까지 때릴 수 있나봐 아무것도 안주네 네 엥 엥 어흨 안납 차례 왼쪽 장식적으로 제가 쓸 리가 없잖아요 저 일랭에만 있는 사람인데 아스파라거스 굽자고? 근데 없잖아 그러게 어딨는데요? 딩 딩 아까 갈대에 배에 있던 곳하고 아래? 아 그래? 으잇 한번 피하고 오 죽여줬다 내거 다 내거 됐어 뺏기지와요 좋아요 여쭈아래 부들겨지 이건가? 아닌데 야 이거구나 어허 구워먹자 마루 좋아요 오 진짜 30이나 채워주네 야이 걸리기만 해봐라 황금 달아 황금 달아 컨트롤 아 제발 아 제발 됐으 아니 고개 하나 고개 하나 더 더럽게 흔드네 나비도 잡자 나비도 단백질이거든 에라이씨 에라이씨 하지마 하지마 12 채워준다 아이고 10 잡는데 10이 들겠다 배고픔 아이씨 아이씨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만이 답이다 알로에도 구워먹을 수 있겠지 얘도 구워먹자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중독 걸리는거 아니겠지 까마귀 좋아요 어이씨 뭐야 컨트롤 좋아요 바로 고기로 만들어 줍시다 어 어 자아 중독 됐어요 아 제발요 나 삐뚤어질거야 아냐 삐뚤어질지 말자 하아 아 독개구리였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 뭘 방아인딩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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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 어디서 어디야 도 도 도 도 해독재 어디야 해독재 어디야 박물관 옆에 아까 거기 아 빠이빠이빠이빠이 해독재 이거다 새벽 되기 전에 들어가 됐어 됐어 어 이거다 와 5원이나 한다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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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래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맙시다 아니 나 개구리 뒷다리 원래 돈스타브에서는 주워 먹어도 됐는데 여기서 아니네 그러네 내 집 마련 언제 하냐 코인 50개 모아야 되는데 불탄을 새로 만들고요 오! 바비큐다 바비큐다 바비큐 옴뇸뇸 옴뇸뇸 좋아요 아 저게 바비큐가 되네 때려 죽이니까 아스파라거스 집이 어디지? 여기 바로 앞이네 5일차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먹고 어 배불리 먹었네 알로에도 구워 알로에도 먹어 어 꽉 찼다 다이알은 일단 냅두자 상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상하면은 다시 먹게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배타고 나가볼까 일단 만들어만 놓자 어 어 그냥 이거 이것만 얻자 이거 이건 뭐야 말그대로 연꽃이네 일단 먹을 수 있네요 물새인데 공격은 안하겠지? 살구짐도 하자니 천원영화형 살구짐도 하자니 천원영화형 어디가 2절이야 지금 뭔데 저거? 롤스타크야? 한참 것 요거 차라리 exceptions 잘osto 베랑가를 돼랑가를 개잘하는데 요즘 배타고 지를 나 차 겟잘하는데 아 저리가 저 도깨구리 저거 자 여기서 파피로스 와 파피로스 골든 마체테도 있네 돌을 만들어서 어 아 부족하다 여행을 떠납시다 음식을 좀 꼬아다 이거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거 나무수트 어? 아 뭐야 하나밖에 못해? 그래도 갑옷을 선택하진 맞아 다 놓고가 뭘 쓰레기장입니까 여기 제 보금자리거든요 안녕 됐어 왜왜왜왜 아 다람쥐 다람쥐가 좀 오른쪽에다 놓으면 안먹겠지 아닐 아 이거 게임 힘드네 이거 아 넌 또 여기있는데요 어 잡아봐볼까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잡아도 좋은거 안줄거야 아저씨 녹색조끼돼지는 베리당 5코인 하얀머리돼지는 꽃당 1코인 줘요 내 집 마련 가지야 녹색조끼돼지가 뭐에요? 녹색조끼돼지 어 개미구리지 이거 왠소리야 어 자는 소린데 박쥐다 불타는 박쥐겠지 박쥐 어떤것 됐어 수요 옹 설ون проп쥐 매입니다 됐으 그거를 불을 지른 다음에 좋아요 완벽합니다 금을 구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픽업 웹웹을 카라 카라페이스 아스파라우스 그냥 먹어 벌레 껍데기라고? 그럼 별로 안좋죠 금 두개 얻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짜아 아니 아 옥냥이니 오마이갓 어 별거 아니잖아 아 옥냥이니 호텔 감사합니다 나인분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그 제일 먼저 하신 옥냥이니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왜 안올까? 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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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 있으면은 찰리라는 괴물이 저를 때려요 그런게 되게 무서운 게임이야 방금 맞을뻔 했죠? 아 아하 아 금 금 금 금 아 아 아 아 아 내가 죽어도 파밍은 해야겠다 이거밖에 없어? 아니 금을 줘야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불 지르고 날라서 공격하네 아 죽을뻔 했다 그래도 방어구를 잃은 탓에 이분 덕에 죽지 않았구요 금 2개 정도 다시 집 돌아가서 아스파라거스 다시 집 돌아가서 다음 단계 과학 만들면 되겠다 금이 필요했거든 저기다 야 이거 힘드네 이브이 이브이 못 키웁니다 아니 키울 수 있나? 뭐 키우.. 뭐 키우겠지 음? 이거 아닌데? 저긴데 햄릿 주요 컨텐츠가 경제생활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옆에 숯동구리에 똥도 있네 정말 행복한 곳이다 오른쪽 아래에는 도깨구리도 있구요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하.. 가방 됐어 금을 합쳐서 음.. 여기다가 돌 두개 뭐 필요해? 나무에다가 돌 필요해요 나무에다가 돌 필요해요 나무 없니? 뭐가 필요한게 많아 오케이 나무 있고 나무를 좀 더 캐자 이러면은 나무를 좀 더 캐 볼게요 아잇 들어와 한번 피하고 하나 둘 셋 나이스 그래도 바로 공격 안해서 다행이다 아스파라거스 아 이거 아스파라거스만 먹어도 삼.. 삼.. 생존할 수 있겠는데? 나무가 부족해서 그렇지 좋아요 이 뭐야 이건 틀 나오구나 아 두 마리가 어 뭐야 칼구영이 왜 이거라고 있어 새로 나와서 좋아요 이거 집에다가 두자 전리품 뱀가죽 컨트롤은 되기 때문에 요정도는 껌이지 됐어 어 삽으로 나무 밑동 파자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자 여기 먹었고 이것도 파고 다람쥐 각재하고 있다고 ㅎㅎㅎㅎ 좋아요 잡고 삽 어딨어 잡고 삽 어딨어 아 다람쥐가 뭘 가져가는 거야 뭘 가져갈라고 하던데 음 이것도 이것도 캐면 줄 것 같아 다먹는다고? 아스파라거스까지? 뭐든지 다먹는다고요? 미쳤네 돌아가 다람쥐 다람쥐가 원숭이 포지션이구나 이거 아스파라거스는 지켜야 돼 안되겠다 이런 불안감에 살 수 없어 체스트부터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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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그러네 다 넣어 광석은 안먹겠지 아 연꽃 5개나 만들어놨었는데 됐어 어 나무 좀 더 캐자 여기서 나오 돼? 다람쥐 나오기만 해봐 안 나오나? 나왔다 야이씨 볼 볼 빡빡한거 봐 됐어 무슨 다람쥐가 나무를 먹고 나이냐 연꽃 연꽃 이거 내꺼잖아 이거 찾았다 찾았다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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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다람쥐는 먹을게 없으면 배미나 개구리도 사냥해 먹는 잡식입니다 와 진짜요? 야이씨 볼 빵빡한거 봐 이거 훔친거거든 이게 배미나 개구리 컨트롤이다 이 놈아 아 나무도 훔쳐갔었네 됐어 다 찾았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뱀 나올까봐 게임 잘 만들었는데 됐어 여기서 이제 밤이 되거든요 밤이 되는데 뭘로 밤을 해야 되나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가위 하나 필요하고요 이걸로 불 떼고 액으로 배 채우고요 배 채우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나무 네 개 필요해 하나 딱 네 개 되네 둘 셋 네 개 돌멩이는 두 개 맞췄다 이렇게 하면은 상위 기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면은 망치로 이걸 부숴버려도 되고 금을 해소로 하구요 여기까지 해놨다 여기까지 해놨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일단 황금 도끼 이런 건 다 할 수 있고 필요 없고 뭐가 여기 많냐 인케이스 유 돈 인조이 더 컴퍼니 오브 버그 버그 비곤 벌을 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건가 본데 아 하위에서만 되는 것도 있어 아 진짜 없애지 말걸 없애지 말걸 아 모기향 어 냉장고도 만들고 싶다 아이스퍼드 아이스퍼드 이거지 음식 먹고 돌아가자 어 살아라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뭘 해야지 내가 하층민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얘를 잡아볼까 오 왜 이렇게 많아 와 미쳤어 공격한다나 공격 공격 속도 보자 한번 나도 한대 한번 나도 한대 한번 두번 때릴 수 있겠다 아 안되겠다 한대 때리자 어이씨 아 아 아 됐어 빌끝이야? 빌끝이라고? 수염 주는데요? 아니 아 잡을만은 한데 고기도 괴물고기주고 잡을 필요가 없는데 얘네랑 싸움 붙여볼까? 아냐아냐 으으 이거 다 캐자 돼지 경비가 자면 할바도 준다고요? 고것은 조금 쏠쏠한디요 가자 가자 일확천금의 기회 핫측맨에서 삶을 흫 핫측맨에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되 안그래요 여러분? 지명소배도 있어요? 어디서 인사를 돼? 어디서 인사를 돼?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패턴 알았어요 패턴 파악했어 피하고 나 따라가 자강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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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아 연속공격하면 안되네 알았어 알았어 너의 패턴을 파악했다 아 안 맞네 아 저작되면 불로 싸우는구나 이러면 데미지 약하지 됐어 오! 하하 일확천금 일확천금! 하하하 됐어요 우리 집이잖아 집도 뺏자고? 오케이 바로 이거였어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거였어 자 이 집은 이제 제겁니다 농작물도 전부 제거구요 소리나면 어쩔건데 경비원이 없는데 하하하 어쩔거야 하하하 좋아요 초소같은거 가본데 경비원 리젠된다고? 좀 더 좋지 꽃은 나중에 만들자 아 상하는구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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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이 집은 이제 제겁니다 찰칵 흠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야 이거만 아 이거 못넣는구나 흠 어 일단 밤을 이렇게 보내고 뭘 해야될지 생각을 해보자 돼지마을 가가지고 더 못죽이나? 일단 이거 구워 먹을까? 이것도 먹을만한데 이것도 망치 내놓자 코인 자 우린 할버드가 있어요 초소 해머로 부수자고 오오 그럴 수 있구나 가자 엔덩도 죽일 수 있잖아 와 소리봐 이게 그 날카로운 돼지에게 뺏은 돼지에게 뺏은 나이스 나이스 오오 부숴진다 안녕하세요 아 저도 있습니다요 흐흐흐흐 체력 체력 72 체력까지도 잘해야돼 이것이 컨트롤이다 오오 슬슬 피 없을텐데 호오 호오 하하 이것이 게임이다 희망편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박쥐온다 어 버스택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죽이러 오는건가? 진짠거 같은데? 자 그런다고 당할줄 알아 됐어 업보 횟수 가지라 하운드 같은 존재라고 아 난 또 괜히 찔렸잖아 괜히 나 업보스택 때문에 온줄 알고 그쵸 망치질 마주하러 갑시다 크흠 크흠 거의 산적 소굴인데 아무리 봐도 산적 소굴인데 뭐야 다 집 지었어 다시? 다시 집 지었다고? 너 한번 와준다 크흠 다시 지워봐 아 다시 해야되나 여기서 무한 무한 할버드 하버드 무한수급 골기 으 깜짝 흘릉 끝 으 아 으 으 으 으 요것이 컨트롤이다 하하하하 좋아요 고치려고 그거? 기회를 봐요 이거 더이상 안 부쳐지는거 같아 안 부쳐지네 에잇? 에잇? 다시 싸워 아 이거 말이 돼? 근처에 있으면 되나봐 근처에 있으면 수리되나봐 거의 혁명인데? 에잇 야이씨 해머로 내가 짓는건가 이걸? 그런 판정인가? 내가 짓는건가봐 에잇 뭐 이런게 다있어 흫흫흫흫 내가 지어주는건가봐 좋아요 당분간 아 당분간 횃불 걱정은 없겠네 흠 무기 걱정이랑요 흫 됐스 오늘도 산적 소굴은 평화롭습니다 꽃을 하나 더 만들자 먹어버려 아 나중에 만들걸 지금 내구도 살잖아 지금에도 흠 상자 하나 더 나무부터 캐자 나무를 내가 다 벌목해버렸는데 막 멀리가서 캐와야겠네 너 할버드 맛좀 볼래? 흫흫 좋아요 안돼 뭐 그렇게 센거 같진 않다 모습만 세보이지 하버드로 나무 캐진다고? 흫 그러기엔 좀 아까운거 같다 나무 전용 있는데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또 주현 흫 흫 흫 오 얘가 불빛 해주는데 구 Aug 고맙다 옴념옴념 으으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죽는다 이거 어어 닥통거리가 왜 이렇게 세냐 닦아도 세보이거든 불 지르고 좋아요 아 근데 이 나무가 필요한게 아닌데 통나무가 필요한데 나는 이건가? 아니야 똑같다 잠깐만 이건 먹어야겠어 내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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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죽으면 다 사라진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빠졌어 빠졌어 고릴라 죽은 흔적 있는데 고릴라 고릴라랑 누구랑 싸웠네 넝쿨중에 공격하는 애들 있어 아 먹어 흠 알로에 먹어서 피 채우자고 야 알로에 먹으면 피차는 거구나 알로에가 근데 이 바다 쪽에 나왔나? 밥 먹으면 피차 밥이 없잖아 나는 오늘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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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베자 아스파라거스 좋아요 근데 오늘 나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오늘 오래 하죠 오래 하는데 오래 하고 싶은데 지금 편주통 왔어 그래서 오래 못해요 치킨 시킬 분들은 치킨 시키지 마세요 흠 총 총 총 제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데까지 해볼게요 아 맞네 이 시간에 치킨 없구나 됐스 이 정도면 많이 얻었죠 몇 개 얻었지? 스물 몇 개? 가져가자 이거 시청에 밤까지 대기타고 영주 돼지살 때 진분서 스틸을 하면 진분서 스틸 가능하다고요? 진짜로? 솔깃 날아봐 콕콕 배럴 이게 뭐야 술통인가 응? 작은 상자인가보다 꼬르크 상자 꼬르크 상자? 어... 아스파라거스를 먹자 체력은 별로 안 찬다 이거 체력은 별로 안 찬다 이거 다람쥐 고기도 구워 크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자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음... 걸리면은 걸리면은 맞아 죽으니까 하나 챙겨놔야되고 하나 챙겨놔야되고 새걸로 하나 사자 해놓자 이따 이거 갈고 어... 똥 또 필요한게 있을까요? 이거 넣어놓자 오케이 진문서 스틸 후... 진문서 스틸 한번 해보자 됐어 내 집 마련했고 가기전에 얘랑 얘랑 싸워보고 갈까? 저녁이니까 이모도 요리하는거 만들 수 있는데 아직 내가 재료가 부족해서 그냥 가자고? 아 그러네 횃불 다람쥐가 다 처먹었네 아이씨 아 무슨 횃불을 먹냐 맙소사 진짜 자 시청이 여기죠 자 여기서 존버합니다 아 여긴 열려 진문서가 열려있구나 이건 뚜껑이 닫혀있고 으흠 안녕하세요 흫 좋아요 너는 끝이다 깨고 가져가는게 아니라 아 가져갈 수 있나? 강제어택 되면은 가져가는데 흫 아 열렸든 낫든 훔쳐져 아 열렸든 낫든 훔쳐져 아 열렸든 낫든 훔쳐져 정말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벽이 되면 잘꺼거든요 어디서 시장이 지금 밤 되기 전에 침입만 하면 돼 자는 순간 바로 흫 내 집 마련의 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흫 아니 나는 플레이가 왜 이렇지 아까부터 흫 나가기까지 자는데 뭐 경비를 부르겠어 아 경비가 자동으로 올 순 있겠다 자 산정 메타 좋아요 자 이제 저녁이 됩니다 새벽이 됩니다 흫 이것만 훔쳐도 돼 이건 필요없어 이게 내 집 마련이네요 잔다 이제 잔다 자 눈꺼풀이 잔다 잔다 샐라샐라 좋은 새벽이에요 저도 이제 3개월 오 아 감사합니다 흫 아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어? 햄버거지 햄버거지 밥 밥 밥 밥 밥 밥 밥도 훔쳐 아 닫혀있다 닫혀있다 하 됐어요 됐어 안녕하세요 헛 매매 없으시죠? 좋아요 게임 잘 만들었네 다 훔칠 수 있겠다 이거 그러다 매일 매일 밤마다 다음날은 이거 햄버거집 훔치자 이 집 어떻게 했어 집 문서 이거랑 응 응 응 응? 이게 우리 집이야? 아니야 나 이런 집 안 샀어 잠깐만요 이거 꾸미는 데 돈 들어? 응 비 새 거 같은데 막 아니 근데 화토불이나 이런 거 없나요? 화토불 이런 거 내가 여기 가만 두면 되는 거야? 아 그래 정신력이 올라가네 우리 집이라고 옆에 왼쪽 아래 아 여기 있네 아 돈이 들어 어 아 아 아 아 이런 게임이구나 그래서 돈을 벌어 아 알겠습니다 흫 하지만 하지만 훔치면 된다는 거 음 이런 데서 훔치면 된다는 거 다 털자 이거 다 털어가지고 우리 집에 다 장착해놓자 흫흫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이브하고 나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